가수 베리굿의 조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가 삭제한 영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걸그룹 베리굿의 전 멤버이자 배우인 가수 조연은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연의 유튜브 채널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3만명 정도이지만 김계란, 에이전트 H 등 인플루언서들과 콜라보 영상을 찍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연 13일 조연은 새로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했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성 관련 토크 유튜브 채널, 스푸닝 등과 같이 19번 토크를 하는 듯한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VS 콘텐츠였는데 질문 수위가 꽤 높아 스크린샷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바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자세한 내용은 나레이션 깔기 민망해서 스크린샷으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뜬금없이 이런 수위 높은 내용의 영상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뭐야 요즘 조연 많이 힘든가? 내 최애 연예인이 이런 거 찍으니까 좀 눈물난다 왜 이래 이런 거 찍지 말아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죠 이런 반응을 의식했는지 조연은 현재 해당 영상을 비공개해버린 상태인데요 수위 높은 베리굿 조연의 해당 영상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